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 흔하디 흔하게 마주치는 제품입니다. 둘러보면 거의 모든 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이 없는 제품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지금 계신 곳에서 한번 고개 돌려 쓱 보세요. 여기저기 죄다 플라스틱 천지입니다. 온갖 모양으로 찍어내기 쉽고 제작 원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이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닿을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용기라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 용기에 절대 담아 보관하면 안 되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볍고 편리해서 습관처럼 집어드는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병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꽤나 오래전 외신을 통해 미국 아칸소 대학 식품안전센터가 연구 발표한 내용이 국내에도 전해졌습니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기군 등을 플라스틱 용기에 배양한 뒤 미국 식품의약청 FDA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플라스틱 용기를 소독한 결과 소독 후에도 박테리아들이 플라스틱 용기 표면에 안전수치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소독 후에도 박테리아가 플라스틱 용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박테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생물막이 강해서이기도 한 동시에 플라스틱 용기의 거친 표면 때문에 박테리아가 구석구석 숨을 여지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할 플라스틱 제품 중에 하나가 식품을 담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이건 담겨있는 음식물을 먹은 후에는 무조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엔 멀쩡하니까 또 절약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재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회용 생수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급한 김에 사긴 했지만 병을 버리지 못하고 다음 산책 갈 때나 등산 갈 때 물을 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장 같은 것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또 이분은 고추장아채를 만들기 위해서 1리터 일회용 물병을 사용하셨네요. 아 이러시면 절대 안됩니다. 아마도 병을 헹굴 때 물을 넣어서 흔들었거나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긴 꼬챙이가 달린 소를 넣고 닦으셨을 테지만 그곳으로 절대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세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세균 득실거리는 간장이나 고추장아채를 드신다고 말을 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처럼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라고 안전할 리 만무입니다. 세척 과정에서 플라스틱 표면에 미세하게라도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곳을 통해 세균 번식 및 냄새 배임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절대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계란이나 날계란이 들어간 음식 살모넬라균이라고 익히 들어보셨죠? 여름이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균입니다. 식중독뿐만 아니라 장티푸스까지 전염시키는 것이 살모넬라균인데 그 종류만 해도 수천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닭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었거나 아니면 닭똥이 계란 껍질에 묻었을 경우 그 껍질뿐만 아니라 껍질을 뚫고 계란 노린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이 살모넬라균입니다. 살모넬라균과 같은 미생물이 플라스틱에 닿으면 미친듯이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계란도 균을 갖고 있을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 이미 균이 살고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날계란이나 마요네즈 생크림처럼 날달걀이 들어간 식품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샐러드에도 계란을 반숙으로 해서 넣잖아요. 그런 샐러드 야채하고 계란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위험해집니다. 사가지 온 계란에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지 모르니까 집에서 물로 씻으면 안심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란은 절대 씻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을 씻으면 내용물이 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균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그 껍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닦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해요. 플라스틱 용기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 유제품 우유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대개 버터나 치즈는 얇은 포장제로 쌓여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로 옮겨넣기 쉽상입니다. 특히 버터는 1회 사용량만큼 잘라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중에는 버터 보관 용기까지 나와있죠. 미안한 말씀이지만 유제품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디서 보관하란 말이냐고 제게 항변하실 분들도 계실테지만 텐레스 재질이나 사기나 유리로 된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임시로 보관하는 거야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치즈나 버터를 단번에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 길게는 한 달 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박테리아에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치즈는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보관할 때 물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용기 안에서 쌓이면서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증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더구나 뚜껑을 덮은 채로 3일 이상 보관하게 되면 불완전한 물질이 쌓여 치즈의 질감과 영양가를 떨어뜨리고 먹을 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치즈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최대한 적은 양을 사와서 그냥 가능한 빨리 그러니까 늦어도 2, 3주 내로 먹어 치우는 게 최선입니다. 치즈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어두운 야채칸이나 또는 김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치즈 보관에는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중요한데 말씀입니다. 가정 냉장고는 수시로 열고 닫기 때문에 온도도 들쑥날쑥,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으니 치즈를 보관하는 장소로서는 좋은 장소가 못됩니다. 그래도 집에는 냉장고밖에 없으니 냉장고에서 치즈를 보관하기에 그나마 가장 좋은 곳은 야채칸, 온도가 가장 찬 곳은 아니지만 온도와 습도 변화가 그중 잘 유지되는 곳이라 이곳이 냉장고에선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만 유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치즈와 채소를 같은 칸에 막 뒤섞어 보관하게 되면 채소에 묻어있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치즈에 옮겨갈 경우에 삽시간에 증식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치즈를 살 때는 한 번에 먹을 만큼 작은 것으로 사서 그냥 싹 먹어 치우는 게 제일 건강에 좋고 속도 편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뜨겁거나 덜 식은 음식 국이나 찌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저런 조림 음식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채 식기 전에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열에 약하다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급한 마음에 부시부시 간에 옮겨 담게 됩니다. 열의 플라스틱 입자가 분해되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환경 호르몬들도 함께 분해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플라스틱 재질 중에서도 PP로 기입되는 폴리프로필렌과 PE라고 적는 폴리에틸렌 재질은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 덜 식은 음식을 넣지 않는 게 그냥 최선의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편리합니다. 가격도 싸고 가볍고 거기다 뭐 실수로 떨어뜨려 깨져 금이 가도 뭐 하나 부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 파킹과 잠금장치가 옆에 달려 있어서 음식이 셀 염려가 없으니 사용하는 데는 아주 제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사기나 유리, 스텐레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할 일이거든요.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플라스틱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